육스토닉 오늘은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목 뒤 근육이 쭉 당기도록 한 다음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날개뼈 뒤가 부딪히도록 꽉 조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는 몸통에 딱 붙이고 팔을 올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도록 꼭 이렇게 벽이 좁혀져서 내가 꽉 낀 듯한 자세예요. 이렇게 뒤에 날개뼈를 최대한 모아서 팔꿈치를 몸통에 딱 허리 한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벽 쪽으로 보도록. 자 이제 양손이 어깨보다 최대한 뒤로 가도록 10초 정도 유지할까요? 하나. 턱은 최대한 가슴으로 당기세요. 그만. 어떠세요? 어깨, 가슴, 목 여기 상반신이 다 시원하죠? 이 동작은 목 근육 통증을 풀어주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목이 좀 뻐근한다 싶으면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자 그럼 이제 라조타 가족들이 당황하고 민망하고 창피해서 침땀 뺀 사연 가볼게요. 김경선 씨 혹시 몰라 김치 냉장고 코드를 뽑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두 달 동안 김치가 폭삭 쉬었네요. 아니 상한 것 같아요? 노성병 씨 주말에 처갓댁에 가서 장모님께 점수를 좀 따라고 설거지를 거들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리고 왔어요.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장모님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던 어떤 무식한 놈이 음식 쓰레기 그냥 계란 껍질을 버려놨어 하시는데 뜨끔했어요. 계란 껍데기도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네요. 최승희 씨 3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저녁을 먹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는 말 음 우리 애기 코는 널 닮으면 안 될 텐데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너 코 수술 시켜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코 수술한 건데요. 6057님 주민센터에 볼일이 있어 갔는데 제가 발걸음이 좀 빠르거든요. 서금서금 걷다 꽝 이마 빡! 유리로 된 문에 그만 너무 깨끗해서 닫혀있는 줄 몰랐는데 심지어 고정된 유리문이었어요. 이마에 홍나고 완전 창피했어. 노성명 씨 계란 껍데기 그리고 개 껍질 이렇게 짐승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입니다. 아셨죠? 사과 껍질, 빠네기 껍질 이런 건 음식물 쓰레기 맞고요. 계란 껍질은 그냥 쓰레기예요. 자, 국수로 장모님께 점수 좀 따시라고 국수 보내드리고요. 다른 분도 민망하고 창피하고 당황해서 등줄기에 땀 흘렸던 사연 있으시면 육스토닉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2787님의 신청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